심보라이 심보라이 저희는 이렇게 하면은요 사장님이 배에서 직접 파인애플을 손질을 해 주십니다 배를 타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다니시면서 이렇게 오세요 오셔가지고 저 파인애플 개인적으로 겁나게 좋아하거든요 사장님이 직접 배에서 손상해서 회에서 우리가 배에서는 회를 먹잖아요 근데 근데 배에서 파인애플을 손질을 한다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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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kg 다이버 오케이 컵짜이 랄라이 컵짜이 랄라이 라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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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컵짜이 랄라이 와 진짜 당도가 최고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막 상상도 할 수 없어 엄청나게 달아요 아 완전 설탕이에요 설탕 감사합니다